대구시는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2곳에 직원과 가족 140여 명을 초청해 체험행사를 개최합니다. 체험행사는 18일과 20일 두 차례 열리며, 18일은 대구 수목원에서 90분 동안 이어지는 숲 체험활동을 한 뒤, 도동서원과 대구 사격장 등을 방문했으며, 20일에는 문화해설사와 함께 국채보상운동기념관과 근대골목투어에 이어 놀이공원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. 대구시는 이전 기관 직원과 가족이 대구에 더 많은 애정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,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